캠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풍경이고요 제스퍼로리 경험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술을 하니니와 커피를 샀습니다 오, 뜨거웠어 맛있다 오, 맛있다 토마토랑 베이컨이랑 계란이랑 칫솔 이제 제스퍼로 출발합니다 뱀프 아주 좋았어요 완전 추천하는 여행지 안녕 자, 뱀프에서 제스퍼로 가는 도로예요 멋있다 중간쯤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눈보라가 지네요 지금 저는 페이토 호수 주차장에 와 있고요 이제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살짝 도보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서 페이토 호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제발 눈이 그치길 바라면서 오, 이 뱀프하고 제스퍼로 그 중간 공간이 되게 춥더라고요 눈도 많이 오고 일단은 페이토 호수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쟤 하이 왜 이렇게 크냐 우와 엄청 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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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걸어가면 되나봐요 자연의 한 장면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걸어가 봅시다 ождchte 바이바이 바이바이 과다 바이바이 어딜 바이바이 ird 바이바이 내 바이바이 바이바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나무... 두 개가 합쳐졌어 여러분 페이터 호수 너무 기대됩니다 여름에는 진짜 완전 에메랄드 핀 호수거든요 겨울에는 아마 좀 얼어있지 않을까 이거 약간 경사... 경사두고 약간 런닝몬이라는 느낌인데 어제 먹은 기름 다 흘러가겠는데 좋은거야 좋은거야 운동 운동 여러분 이래서 와이프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니야 다 들으면 좋아 지난번 케맹이 형부터 개구생을 하고 있어 케맹이 형 때 진짜 힘들었어 근데 그땐 덮기까지 했잖아 그렇구나 막 땀나는데 막 오르막길에 막 와 지금 우리 한 15분 걸었나? 한 10분 10분 정도? 천천히? 와 이거 너무 쉽네 와우 스위스 뺨 치는데 그니까 우와 멋있다 느낌 또 다르네 우와 여러분 이게 페이터 호수입니다 대박 우와 완전 에미랄드빛 호수 맞아 여기 지금 겨울에도 우와 물 색깔 미쳤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페이터 호수고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페이터 호수고요 와 겨울에 봐도 이쁘네요 여기가 여름에는 저기가 더 파랗게 페이터 호수가 보이는데 지금은 그거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에메랄드빛이 나고 그리고 위에 바로 이렇게 설산들이 있어서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도 꼭 겨울에 페이터 호수 잊지 말고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 볼게요 우와 미쉐린이다 봐봐 까마귀가 지금 차하고 대립하고 있어 안녕 까마귀야 이거 정말 크구나 맛있다 봐봐 안녕 까마귀야 이우아 잠시 회중 우웩 우와 찾아본다 하 눈 앞에 있는게 쉬운게 대박인데 길거리에 이렇게 사냥이 그냥 있다고 여러분 우와 우와 어? 저 사람 대박인데? 어? 저 사람 대박인데? 응? 응 응 뭐요? 어? 조이에서 뭐 먹고 있어 안녕 여러분 제가 드디어 사냥을 봤어요 진짜 사냥 엄청 보고싶었거든요 제 눈앞에 도로앞에 딱 있는거에요 완전 와 대박 오늘 진짜 야생동물 많이 봤다 사냥 봤지? 사슴봤지? 그다음에 다람쥐 보고 까마귀 보고 거물목 봤네 와 근데 진짜 포토그래퍼 대박이 낙과 내가 봤어 저 사람 베스트샷 하나 찍었다 찍었지? 응 한 56만원짜리 사진 지금 하나 찍었어요 아 기쁩니다 여러분 사냥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뱀프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야생동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웨스터베스카 폭포에요 여러분 여기도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데 폭포를 구경하면서 산책할 수 있게끔 크랙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와 에메랄드 빛 물이 좋아 야기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멋있네 흫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물 색깔이 약간 아이스크림 뽕 따 소다 맛 그렇지 않아? 딱 그 색깔이야 뽕 따 맛있겠다 여기도 핫 플레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여기도 잘 되겠네 멋있어 여기도 이게 어떻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거죠? 물색깔 이게 빙어물인가 보다 그치? 빙어물 한참을 달려서 지금 제스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스퍼에서 유명한 호수를 또 한번 가볼 예정이구요 일단은 다운타운에 입성을 했구요 3일 전에 기차역을 내리고 보였던 마을이 여기입니다 캔모그랑 비슷하네 오 서플키그 이게 무스야? 엘크야? 엘크 미쳤어 엄청 많아 대박 여러분 엘크 무리입니다 우와 와 대박 진짜 멋있게 생겼다 저 뿔 좀 봐 우와 여러분 여기 파트리샤 호수 쪽으로 오시게 되면 엘크 무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 잘 맞으면 진짜 우와 저게 떼를 지어서 다니네 대박이다 우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피라미드 호수구요 바로 아까 파트리샤 호수 옆에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피라미드 호수가 훨씬 예쁘네요 오 저기에 로찌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숙박하실 분들은 숙박하셔도 될 것 같구요 이 로찌 앞에 뷰가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도 완전 무슨 그림이야 그냥 그림 잘 그리면 여기 있고 싶겠다 그냥 그림 잘 그리면 여기 있고 싶겠다 흐흫 흐흫 정화로우 응 제스쿼 사면 이걸 누릴 수 있겠군 어 진짜 제스쿼 사면은 그냥 동네 피크닉 여기로 오는거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세요 윗바닥 다 보여 와 오빠야 그림인데 진짜 우와 우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자연을 보면서 있다고 여러분 피라미드 호수는 꼭 오세요 진짜 완전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너무 좋아 진짜 여기 로찌에서 보이는 뷰가 미쳤다니까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완전 추천 어쩜 저렇게 뿔이 멋있게 생겼니 얘네 진짜 풀 잘 먹는다 무슨 장식같아 저 뿔이 너무 멋있어 워크들 안녕 워크들 안녕 워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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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Ras 워크들 워크들 앤틱한데 비수기때도 진짜 사람 많네요 인기 호텔인가봐 코어 일단 문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왼쪽에 이렇게 옷장과 옷장 안에 금고, 다리미, 담요,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 옷장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들어보면은 쓰레기통, 그리고 냉장고, 별도로 있고 이렇게 커피, 커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 전자레인지도 있어가지고 뭐 데워먹기 좋네요. 그리고 여기 컵,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아주 깔끔해요. 그냥 세면되어 있고, 여기 로션 핸드워시 지난번 호텔에서 썼던 같은 브랜드로 이렇게 어뮤니티가 준비되어 있고, 헤어드라이어, 그 다음에 타월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목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어뮤니티는 똑같네요. 같은 곳을 예약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네. 전신 거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오면 방이 지금 침대 하나, 둘. 오늘 각 침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 여기 되게 신경도 있네. 오, 벽난로. 약간 겨울의 느낌을 딱 내기 위해. 이렇게 벽난로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오,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하고 안락의자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저희 방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근데 뭔가 제스퍼가 좀 더 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규모나 이런 건 캔모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캔모어는 좀 더 약간 관광지 느낌이 난다면 제스퍼는 조금 더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스퍼가 더 좋아요. 일단은 오늘 하루 제스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의 제스퍼. 와, 진짜 이게 진짜 아늑하다 근데. 난 근데 이런 거 좋아. 뭔가 동네 사는데 서로 다 할 것 같잖아. 저희의 저녁은 오늘 치킨 KFC입니다. 여기 다 모여있어요. ANW, 피자원, KFC. 아, 진짜 제스퍼 겁나 귀엽다. 너무 아기자기해. 야, 강원도 영월 느낌? 내가 그때 브이로그 찍었잖아. 강원도 영월에 상점되면 아기자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있네. 그러게. 버켓 사면 돼. 아. 자, 저희는 KFC 왔고요. 버켓을 샀고요. 가격은 33.5부입니다. 거의 저번에 팝파이스 먹거나 비슷하다. 저기 사이드인데 이렇게 양이 많아요. 미쳤어. 검티랑 여기 콘. 콘도 하나 시켰고. 그다음에 치킨 6피스 하고. 라면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배고파. 지금 다 맛있어, 솔직히.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근데 여기가 진짜 프렌치 후라이가 진짜 맛있어. 응. 무슨 양념을 따로 치나 봐. 뭔가 양념이 가미되어. 그렇지? 응. 무조건 뱀프영 하실 때는 제스퍼거 꼭 하루 정도는 넣으세요. 이게 제스퍼거도 하룻밤 묵을만해. 되게 아늑하고. 여기서 온갖 야생동물 다 봤단 말이에요. 거의 사파리 수준이야, 그렇지? 에버랜드 사파리. 야생이니까. 근데 여름에는 곰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약간 추워서 안 나오나. 아무튼. 이렇게 제스퍼에서의 마지막 날. 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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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